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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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신나는 헬로윈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악동카들도 헬로윈 파티를 하고 싶어 하는군요 일렉몬이 함께 놀자고 가면을 주었어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꼬마 유령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헬로윈 날에는 마법 같은 일들도 벌어진답니다 빨간 차장난감 빨간 차장난감 날샌돌이 레이몬 레이레이레이몬 토문카레이몬 노란 차장난감 귀염둥이 미니몬 미니미니미니미니몬 토문카 미니몬 파란 차장난감 미금지카 피트몬 피키피끼 피트몬 토문카 피트몬 초록차장난감 초록차장난감 카리스마 밀리몬 밀리밀리밀리몬 토문카 밀리몬 하얀 차장난감 인공지능 일렉몬 일리일리 일렉몬 토문카 일렉몬 토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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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문서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